엄마 멍성 왔고디 목성같은 바보 내 항정 친구는 뭘 뿐인거 히고 언어한 아빠 고데 목발 뭐 바보 하루 몇 발 머 청가에 좀 봐라 아침에 아침 발 안 많았잖아 주인공 감자 비랍 찬지 잡근하네 주인공 ப 씬 감자 비랍 찬디 잡자네 암자리 꽁구구에 암자네 잘이네 부 lavor지 응 음 응 är du? 아멘 아룩 편안고